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셀프 세차장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데입니다. 이거를 카드를 한번 두번 카드 전체육량을 제거합니다. 카드 전체육량을 제거합니다. 카드 전체육량을 제거합니다. 자 일단 이 플리싱을 위한 이 양모 패드 사실 양모는 아니고 스펀지로 되어있고 몇개 이제 사포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딱 요거 드릴 척에다가 붙일 수 있는 요거 찍찍이 형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야 자야 해모드릴 수평이 안맞지 일단은 잘 안보이겠지만 현재 차량 도장면이 아 존나 잘 보이네 차량 도장면이 지금 영 아니죠 지금 요기 먼지가 있는 상태로 막 문대 제끼니까 아주 실기수가 엄청 많이 나있습니다 컴파운드를 대충 발라 이빨 발라야겠죠 면이 넓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되는거 같던데 별로 좋지가 않아 평평한 면으로 해서 다시 평평한 걸로 하는게 좋겠어 너무 좀 구리다 아이씨 소름기를 좀 더하게 되서 싹 드레싱 해주고 아이씨 신발 이거 괜히 샀네 신발 존나 안되네 아 뭐야 아이씨 까지 됐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수건으로 적당하게 이정도로 해서 파운데이션을 깨끗하게 닦아줘야죠 빡빡 닦아줘야죠 빡빡 닦아줘야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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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댔습니다 지금 왕이 다 죽어서 파운데이션 컴파운드를 다 깨끗하게 닦아보겠습니다 되든 안되든 해야지 사실 원래 계획은 제 차 전부를 전체를 막도장을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본인만 이렇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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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전체를 했다가는 아마 다음날에 출근을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쇼 하아 하아 흠 괜히 했어 시발 전체를 하아 하아 시원 팀 팀 팀 팀 팀